대한민국 1호 기순배우 김혜영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리된 김치입니다. 묵은지. 묵은지네요. 묵은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. 황택진 김치와 황택진 김치. 밥도둑. 꼬막. 묵은지 장떡을 한 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돌돌마리 김치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나리 김치를 한 번. 미나리 김치. 아 이거 밥도둑이다 이거. 아이고 고소해라. 대구의 공항이야. 이렇게 맛있나?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르겠어. 대구다. 생각의 틀을 깨버렸어요. 대한민국 1호 기순배우 김혜영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리된 김치입니다. 묵은지. 묵은지네요. 묵은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. 황택진 김치와 황택진 김치. 밥도둑 꼬막 묵은지 장떡을 한 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돌돌마리 김치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나리 김치를 한 번. 미나리 김치. 아 이거 밥도둑이다 이거. 아이고 고소해라. 대구의 공항이야. 이렇게 맛있나?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르겠어. 생각의 틀을 깨버렸어요. 생각의 틀을 깨버렸어요.